미리 오늘은 스페셜은행장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분이 나오실지 바로 난 만나볼까요? 안녕하세요 애교주 분들 리스런의 핫걸 허윤지입니다 반가워요 스페셜 연예자 윤진씨 뮤직뱅크와의 첫 만남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는 것 같나요? 네 아주 착착 잘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데뷔 무대 후 바로 1위 후보에 오르셨는데 네 그럼 1위 후보 기념으로 매력 발산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? 아 준비가 아직 안 되신 것 같은데 그럼 윤진씨 세라피 선배님으로서 이제 한번 매력 발산 시험 보여주시죠 헬프 미! 헬프 미! 그럼 가보겠습니다 피어나 사랑해요 와아아아아아 노 리즌 자스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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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 리즌 자스틱